이 제품은 바라본에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지금 현존 짐벌 중에서는 최고 가볍다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무게는 2.2kg 정도 나오고 있고 최대로 무게는 3kg까지 가능한 카메라랑 렌즈를 포함해서 장비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지금 실용성을 좀 많이 두고 이쪽에 홀을 4분의 1인치 탭을 내서 기존 매직함을 얹어서 이쪽에서 모니터 다 얹을 수 있게 했고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리그의 제품을 해서 이 밑에 파일을 16파일 공용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리그에 얹어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드는 지금 스테빌 모드로 해서 전방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전방만 어떻게 해야든 전방만 지향하게 돼 있고 2번 모드는 조이스틱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조이스틱 모드로 틸 업, 틸 다운 가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좌우 상태를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3번 모드는 상하 90도 해서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에게 확실하게 해요 다음 주에는 아직 확실하게... 이번 주에는 아직 확실하게 줄 오십시오 캐ús 또한 거 계시는데 자 garde ikke든 맘에 댓글 들어요 마IR 멘에 페이지